그렇습니다. 먼저 부모 측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혼자 되거나 혹은 친한 지인이 제 2의 사랑을 하겠다고 하면 황혼 로맨스에 찬성을 하겠다면 오고 아니면 엑스입니다. 황혼 로맨스에 찬성하면 오 아니면 엑스 하나 둘 셋.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이거야. 지금 방청객 우리 어머님 엑스가 세 분 그리고 두 분이고 지금은 찰리 박과 김민정 씨도 나뉘었는데 찰리 박 씨는 왜 황혼 로맨스를 반대하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된 지 8년. 8년 되셨고. 너무나 힘들게 고비고비를 넘다 보니까 또 한 번 고비가 또 생겨서 나한테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유통기간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유통기간이 있는데. 또 힘들까 봐. 힘들까 봐 스스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성을 만나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랑으로 더욱더 힘든 시간 보낼 수 있을까 봐 걱정이 되니까 엑스다. 우리 김민정 씨는 왜 오를 드셨는지요? 저는 40대에 만났거든요 남편을. 40대에 만났는데 제 인생에 잘한 선택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누가 황혼 로맨스를 한다. 재혼한다면 무조건 해라. 저는 무조건 해라. 왜냐하면 혼자 늙는 건 너무 안 돼요. 너무 긴 시간을 혼자서 빨리 하세요. 빨리 출발할. 그러니까 빨리 출발할수록 좋은 거고 용기를 내셔야 되고 자기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어요. 김숙이 원장님도 황혼 로맨스 찬성을 하셨어요. 네.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서 좀 주책이다. 못하러 그렇게 또다시 어려운 길을 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보면 우선은 혼자 있다 보니까 식생활이 너무 엉망이에요. 대충 먹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대화할 상대가 없잖아요. 그럼 외로움에 지쳐서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이제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노화가 굉장히 빨리 오는 거죠. 급속도로. 여러 가지 질환에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녀가 함께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자녀 인생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황혼 로맨스, 건강한 로맨스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부모. 부모.